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신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질릴 수도 있다. 오늘은 치유 효능을 갖고 있는 맛있는 물을 소개한다. 과일이나 허브와 같은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맛있는 물을 만들어 보자. 맛있는 녹차, 민트, 라인물 지방을 연소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두통 및 충 혈이 있을 때 마시면 도움이 되는 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을 마시고 낮에 몇 잔을 더 마실 것을 추천한다. 딸기, 키위물 딸기와 키위를 함께 사용하면 맛있는 물이 완성된다.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면역력을 키우고 소화를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오이, 라임, 레몬, 물이 음료는 상쾌한 맛을 선사하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 마시면 좋다. 오이, 라임 그리고 레몬을 함께 사용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복부 팩만을 완화하고 입맛을 조절하며 소화를 활성화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더 읽어보기, 신준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 강황생강 음료 맛. 있는 레몬, 라임, 오렌지 물 이러한 강귤류 과일로 만든 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위산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물은 미지근하게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맛있는 파인애플, 셀비어물 파인애플, 셀비어물은 정화 효과를 갖고 있다. 신체를 정화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 또한 상쾌한 맛을 선사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마시면 훌륭하다. 레몬, 자몽, 민트 물 레몬, 자몽 그리고 민트로 만든 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섭취해도 된다.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를 정화할 수 있다. 멜론, 수박물 멜론과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훌륭한 맛을 선사하며 비타민C가 풍부하다. 이러한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체액처류, 지방연, 소 및 신체 정화 효과를 갖고 있는 물이 완성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다면 마셔보자. 더 읽어보기,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의 효과가 좋은 과일불, 맥베리, 레몬, 민트물 황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이 물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새 포재생을 활성화한다.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독소를 배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맛있는 비타민 물 레시피 비타민 물은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치중에 따라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일이나 허브를 잘 씻은 뒤 작게 자른다. 물 1리터에 자른 과일과 허브잎을 넣는다.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냉장고에 복원한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단맛을 내고 싶다면 꿀, 이나스테비아를 조금 첨가해보자. 물을 마시면 정말 살이 빠질까? 이 글에서는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살을 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가? 물은 충분히 마시는 편인가?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살이 잘 빠지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Let's block as 더블유 더블유